10월에 전국체전이라는 큰 시합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취소되고 또 다른 경기들도 또 취소되면서 선수들이 좀 많이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이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려고 나야나의 에너지를 받고 좋은 경기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해서 나왔습니다. 헤이! 높이가 상당해! 네!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에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공간 사여 저희 팀원들이랑 이렇게 나와서 좋은 추억 쌓고 가서 너무 싶고요. 여기서 받은 에너지를 갖고 가서 좋은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.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